히힛 형은 권력이 좋아 돈이 좋아? 그거 내가 정말 간단한 답 내려줄까? 돈이 있으면 권력이 따라와 어 그래 권력이 있어도 돈이 따라와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따라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자리 잡자 내가 입구에서 위도 한 번 더 잘라볼게 아깝다 올라왔나 올라왔나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입구컷 지리구현 아우 일로와 또 죽어 이색끼야 일로와 또 죽어 흐헤헤헤헤헤헤 야 버림도 없지 위반 음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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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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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낙사가 안되네 일단 할건 했다 알아서 해줘 아 이루 살아나자마자 또 죽네 아 리퍼가 나오는데 나이스 좋아 아 리퍼 1 왜이렇게 공폐해 주고 아 다행히 밀었다 렉시 빼야 돼요? 죽어버렸네 아하필 끌어서 리퍼를 끄냐 아이고 아 야 이게? 오 오른쪽인데 형? 아 데프 데프 가빠졌어 어 힘들어 내가 렉킹볼 할게 내가 그게 낫겠다 고고보다는 지금 저격을 못 잡아서 힘든 거지? 렉킹볼을 내가 할게 렉킹볼을 끌고 줌킹볼을 끌고 절대 질 게임이 아닌데 계속 킬이 안 난다 에이 왜 왜 왜 왜 왜 잘랐다 아이스 아 차려 잡아보봐 빨리 군데들 차려 잡아보봐 자기 아 킹받네 진짜 야야야 빼빼빼빼 아이고 고고고고고고고 내가 비빌게 내가 비빌게 걱정하지마 빨리와 빨리 빨리 나 피없어 아 나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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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들아 아 야 이걸 줘야 돼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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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딜러 싸움이지 결국엔 아 알아서 뺏었으면 좋겠다 아 아 멘탈 나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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